어 방금 자고 일어났더니 그래서 목소리가 되게 안좋을거에요 어저께도 새벽까지 하고 어 어저께 새벽이 몇시죠? 요거 찍고 질문 좀 알려드리고 개발자 해외 취업에 대한 게시물을 올렸어요 올리고 음 지금 일어났죠 아 힘들어 죽겠어 이게 아무튼 이거 하고 이제 또 30분 뒤에 또 수업을 하러 가야되요 아 진짜 3D 인생 되게 힘든데 그래도 막 최대한 되는 데까지 해보고 싶어요 어 이 교육을 하면서 가장 뿌듯한게 어 누군가의 인생에 내가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있다는거 그래서 그 사람 강사라는 직업이 어떤 트렌드? 그걸 쫓아가는 직업은 아닌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거 있잖아요 앞으로 뭐 코딩 산업이 뜬다 이래서 창업하고 사실 이런거 제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냥 10년 14년 전부터 저는 했으니까 그게 그때는 비주류 였거든요 저 대학갈때는 공대가 그렇게 안쌌어요 어 그때는 근데 요즘 들어서 공대가 점점 세지고 있는데 어 근데 저는 옛날에도 되게 그 코딩 안되고 불쌍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도와주는거 너무 뿌듯해 했던거 같아요 근데 앞으로 뭐 코딩 교육이 뭐 어쩌저쩌고 해도 그 불변의 진리 같은게 있어요 그냥 어 트렌드 쫓아다니면 이런거 있죠 옛날에 번 같은거 되게 잘됐죠 커피번 이런거 뭐 로띠번인가 뭐 그런 브랜드도 있었던거 같은데 어 근데 그거 잘됐는데 요즘 어때요 없어졌죠 그게 트렌드 쫓아가다가 이제 가랭이 찢어지는거 어 음식도 그렇고 그냥 잠깐 유행할거냐 아니면은 그냥 롱런 할거냐 그런 측면에서 봐야되는데 어 특히나 이 직업 같은 경우는 유난히 그 도덕적이라고 하잖아요 도덕적인건 저 별로 도덕적이진 않고 저 쓰레기에요 근데 어 그런건 있는거 같아요 그 책임감 결과에 대한 책임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실리콘밸리식 성과주의 저는 그런거를 한국에서도 제 셀프로 항상 했었던거 같아요 근데 그래서 아무튼 뿌듯하고 이렇게 질문이 많으면 어 책임감이 더 많이 생기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학생들 질문도 많이 하고 진로상담도 많이 하고 뭐 수업도 책임감 있게 하지만 어 이런 온라인에서 저 얼굴 1도 모르고 어 저 목소리 밖에 모르시는데 이렇게 물어본다는건 제가 이분의 어떤 인생에 간접적으로 나마 관여할 수 있다는거 어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좀 더 생기는거 같아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거든요 재미로 하고 그리고 뭐 나중에 온라인 강의도 할거니까 뭐 연습경에서 했는데 점점 책임감이 커지는거 같네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30분 뒤에 수업을 해야하므로 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거 답변부터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첫번째 피드백이 어 숭준킴 님이 김승준 님 어 영상 들으면서 자는데 때만큼 영상이 잘 듣겠습니다 이게 약간 제가 이렇게 영상에 크게 이렇게 뭔가를 하지 않으니까 약간 라디오 듣듯이 들으시는 분들 많으신거 같아요 요새 피드백이 그런게 되게 많은거 같아요 일단 7시간 전 김성훈 님 어 김성훈이면 여기 팀노바에도 성훈이란 이름이 많거든요 그 삼성훈이라고 자기들끼리 합친 그 합체하는 애들 있어요 ㅋㅋㅋㅋㅋ 김성훈 연성훈 또 무슨 성훈이었지 어 그 친구 성이 기억이 안나네 암튼 성훈인데 이름이 셋이서 되게 친해요 다 엄청 잘해요 엄청 똑똑하고 자 한번 봅시다 새벽이라는데 라디오처럼 틈틈이 영상 시청합니다 궁금했던 팀노바와 팀노바와 팀장님 파티장님 그리고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아 예전부터 저희를 좀 아셨던 것 같네요. 질문이 있습니다. 매년 수강료가 오르잖아요? 4기의 응용등록금이 4주에 70만원을 알고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 기술상관없이 수강중인 모든 학생의 응용수업 비용이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무조건 오르는게 아니고 처음에 등록했을때 금액으로 유지되요. 그러니까 2기는 응용등록금이 50만원 3기는 응용등록금이 60만원 그리고 4기는 응용등록금이 70만원 이렇게 현재는 그런식으로 처음 등록한 시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12월쯤에는 좀 무리해서 일부러 많이 뽑아요. 기존에 웨이팅하신 분들이 바로 신청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절약하시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퀸 엘리 뭐야 이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뭐 엘라리 퀸 님 노프팀장님 저도 한가지 질문은 드려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알고리즘 문제 프리 대회들 있잖아요. 그런 대회들 자주 도전하는게 실제 현직 개발자로 근무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은 되죠. 도움은 됩니다. 단순히 그런 경력이 있다면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수준의 도움이 아니라 현직 개발자로서 일을 할 땐 그런 알고리즘 대회를 준비하면서 공부한 내용이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알고리즘 문제를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문제 해결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그런 문제 풀용 알고리즘을 공부해봤자 현직에 일할 때 별 쓸모가 없으며 시간 낭비라고 하더군요. 그거 공부할 시간에 여러 APA 경험왕이 낫다고 하면서요. 노프 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개발자로서 실력을 올리는데 정보 올림피아드 같은 알고리즘 문제풀이 대회가 도움이 될까요? 오 되게 괜찮은 질문인데요. 음 뭐부터 얘기해야 되나 일단은 대회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API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지금 둘 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미친듯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이제 표면적인 거를 잘 조사하셨는데 그 문제가 어떤 보통 해결될 때는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일단은 알고리즘 자체를 알고리즘 문제로서 수동적으로 해결한다는 거 대회용 알고리즘 대회용 알고리즘 그거 비판 제대로 하셨는데 맞습니다. 대회용 알고리즘은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발자라는 직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회용 알고리즘을 풀지 않아도 작품이나 이런 어떤 현업에서 개발을 하다 보면 어떤 그 문제 알고리즘이라는 거 자체가 문제풀이 그 해결 방식을 얘기하거든요. 애초에 만약에 내가 리스트 뷰를 만들 거야.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제품을 나열을 할 건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나열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까 메모리를 우리 알고리즘 공부하시면 시간 복잡도 무슨 공간 복잡도 해가지고 뭐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쉽게 풀이해보면 내가 이 알고리즘을 이렇게 짤 것이다. 대략적인 그냥 이거 알고리즘 짜면 얼마나 걸릴까? 이거 알고리즘 짜면 메모리 얼마나 먹어? 아주 그런 단순한 질문이거든요. 그냥 일하다 보면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래서 사람마다 케바케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가 있고 그리고 충분히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굳이 대외용 알고리즘을 많이 풀어봐야 되나 싶어요. 왜냐면 제가 10년이 넘게 일을 하면서 나름 난이도 있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되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요즘 소위 요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알고리즘 문제에서 나오는 방식이 알고리즘 많지가 않아요. 일을 할 때 그리고 그런 문제 나름 꼬여있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설계도 하나씩 그려가면서 첫 번째 이렇게 해보고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문제를 풀이를 해요. 근데 알고리즘 대외의 뭐냐면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보통 사람마다 일처리 프로세스가 정말 달라요. 뇌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순간 집중력이 좋아서 빡 해가지고 설계를 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꼼꼼히 하나하나의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럼 저는 학생들한테도 예전부터 어떻게 했냐면 현정이라는 친구같이 좀 섬세한 친구는 이 친구는 굳이 제가 그걸 코칭 안해도 원래 좀 꼼꼼한 성격이라 방향만 잡아주면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너무 둔해 너무 심하게 둔해서 이 친구가 하는 행동이 조금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알고리즘을 전개 해내는 것 자체가 약해요. 하나하나 한줄 한줄 주석을 쓰게 시키면서 아니면 이 다음에 뭐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은 되긴 하는데 저는 애들한테 추천하진 않아요. 대회 나가는 걸. 근데 되게 신박한 게 뭐냐면 국내 대기업 알고리즘 대회 요새 많이 열잖아요. 재작년부터 삼성이랑 LG 이런데서 했었잖아요. 대학생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이렇게 막 하는데 진짜 웃긴거는 그런 대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다들 이렇게 알고리즘 문제 대회 나올 만한 대회를 내요. 문제를 내요. 그래서 참 취업하려면 알아야 합니다. 그런 대기업 특채 같은 걸로 들어가고 싶으시면 수상하고 근데 지금 현실 자체가 많은 대학생들이 이런 걸 하는데 어 이제 뭐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현업개발자인 제 입장 그리고 제가 본 많은 현업개발자들은 이런 문제 안 풀어요. 잘 안나가요. 그럼 뭐하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API 경험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느긋하게 알고리즘 문제를 풀고 내가 공부하는 거를 가만히 놔두지가 않죠. 왜냐하면 회사의 니즈랑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니즈랑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팀노바를 창업하게 된 이유도 그 갭을 좀 줄이고 싶어서 현업에서 필요한 스킬이랑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는 스킬이랑 갭이 좀 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국비지원 강사나 유료 학원이라도 강사의 질이 안 높아서 현업을 잘 모르는 강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꼭 강사 선택할 때는 현업 경험 있는 강사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현업 경험 있다고 다 잘 하지도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교육 코딩 교육 쪽에 정말 잘하는 개발자들이 정말 많이 안 오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너무 현업 이랑 갭이 너무 크거든요. 근데 또 API면 봐라 이것도 사실은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예 회사의 니즈랑 다르니까 회사는 어떤 니즈를 갖고 있냐면 내가 월급을 얘네들 주잖아요. 월급을 주면 이 친구가 그만큼 작품을 만들어내면 그만이거든요. 표면적으로 물론 기술 검수는 그 안에 CTO들이 다 하겠죠. 근데도 사실은 일정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대표의 마인드를 조금 생각해보시면 아는데 이 대표는 지금 이 사람이 소셜커머스 앱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엄청나게 알고리즘을 잘 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진짜 위험한 게 그것만 보고 생산성이 되게 뛰어난 거야. 엄청나게 빨리 개발을 해서 나왔는데 문제는 유지보술 할 때 똥인 거예요. 개똥. 설계를 그지같이 해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나중에 개발자들이 고생하죠. 그 사람이 그것만 만들고 나올 거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럼 자기가 싼 똥 때문에 자기가 고생하죠. 근데 진짜 웃긴 건 자기가 똥을 그렇게 한 가지 싸놓고 도망가는 애들 많아요. 이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이 정말 짜증나죠. 아무튼 뭐 그런 구조가 있어서 API만 덕지덕지 막 붙이는 것도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뭐 경험하는 게 나은 것 같긴 해요. 일단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특히나 국비지원을 나오시든 어떤 뭐 지금 현재 이렇게 막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플랫폼 레벨을 경험하는 걸 저는 좀 더 추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좀 더 현업에 가깝거든요. 아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분명히 어디 그 그 그 어떤 개발자 어떤 개발자로 오래 공부해온 어디 그 대단하신 분들이 이제 몰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알고리즘을 모르니 너는 굉장히 허접한 개발자 라며 어 굉장히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지금 퀸님 어 퀸 엘레리님이 굉장히 그 싸우셔야 돼요. 파이트 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걔네들이 역사를 몰라서 하는 얘긴데 전형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그냥 앞에서 누가 하니까 어 따라하는 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하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24년 정도 전에 부터 했잖아요. 그때는 486 컴퓨터 근데 486 컴퓨터 가 얼마나 골 때렸냐면 20배속 cd룸 요즘 cd룸 안쓰죠? 와 샀다 샀는데 이게 엄청 빠른 거예요. 어느정도냐면 게임을 486 에서 실행을 하는 것과 24배속 cd룸 에서 실행하는 것과 두개를 실행을 했는데 24배속 20배속 이 더 빨랐어요. 게임을 실행하는 게 어이없었어. 그 정도로 컴퓨터 늘렸거든요. 저사양에 옛날에 저 386 쓸 때는 그 거의 디스켓 있거든요. 플러피 디스켓 그거 3.5 플러피 디스켓 이런 걸로 부팅하고 그랬어요. 거기 안에 운영체제 다 들어가 있었어. 그게 하나의 용량이 한 2,3 메가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3메가 2메가 선이 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그 안에 운영체제 들어갈 정도로 협소 했다고요. 그 디스켓 하나면 게임 여러 개 카피 했었어요. 고인돌 이런 거. 그 정도로 굉장히 협소 할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윈도우즈 초기에 왜 시개발자도 많냐 많냐면 C 자체가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자체가 지금 요즘은 닷넷으로 많이 하잖아요. C샵. C샵이 나온 게 2000원에 초반이란 말이죠. 근데 그 이전에는 윈도우즈 98 XP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XP까지 모르겠다. 95 98 3.0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땐 다 C랑 C++ 로 LPR 줬었어요. 근데 그래서 시개발자가 맞듯이 그 이전에는 인터넷이 보급이 많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주 보신 스택오버플로우러라는 사이트도 2000년대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개발하던 시절에는 그닥 이렇게 2010년도쯤 2010년도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저 일할 때쯤에는 원래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개발했냐 MSDN이라고 그거를 인터넷에서 봤거나 CD같은 거 개발용 API 있죠. CD가 있고 책 보면서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약간 정보 공유의 시대라기 보다는 지금은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기탑이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 굉장히 비싼 조단위로 인수됐었나 억단위로 인수됐었나 엄청나게 큰돈 주고 인수됐잖아요. 근데 그 인수된 이유가 뭐냐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서로 공유되고 공유되고 이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요즘은 그 옛날에 저 뭐지 틴로바 애들 겉할기 겉할기 한다고 현업개발자 졸라 못하는 애가 졸라 못하는 애가 내가 질문 다 봤거든 아 졸라 못하는 애가 어디서 짜증나게 해가지고 아니 오픈소스 쓰면 겉할기냐 제가 그래도 빡쳐가지고 제가 여러개 보여줬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아까 뭐지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은 프로그램 정보 이거 카카오 거잖아요. 다음 팟플레이어 보시면 저작권 정보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거 다 오픈소스예요. 이거 페이스북도 이러고 애지간한 앱에는 오픈소스 진짜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면 안철수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 그 뭐지 이거 막 신한은행 같은 거 막 국민은행 같은 거 쓸려면 이거 깔아야 되잖아요. 여기 안 뜨니 여기 보시면 봐봐요. 안 랩 세이프 트랜잭션 하면서 눌러볼게요. 오픈소스 라이 오픈소스 라이센스 정보 눌러보면 뜨죠. 여기 보면은 이거를 고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불법이라서 얘네 또 엄청 돈 물어요. 오픈SSL 나오죠. 이거 썼다 이거예요. 이거 고지 안 하면은 안 돼요. 오픈SSL 이거 오픈소스 암호 암호화하는 암호화 라이브러리들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근데 보안업체에서는 이거를 안 쓰기가 힘들죠. 이거 꼭 써야 돼요. 아니 의존도가 이렇게 높다니까 오픈소스에 엄청 높아요. 요새 게임도 그렇고 유니티나 언리얼 막 하면서 난 오픈소스 안 썼어 이렇게 생각한 건 바보 똥멍청이고요. 그 안에 오픈주엘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래픽 라이브러리들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아무리 유니티랑 언리얼이 굉장한 굉장한 돈 많고 굉장한 개발자 진이라고 해도 하나하나 다 자기가 수재로 못 만들어요. 요새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더라고요. 다 연결돼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알고리즘의 진리다 라고 해서 어떤 똥멍청이는 그 모든 라이브러리를 지가 다 짜요. 그래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거탈기 소스들이 아니고 전세계의 많은 개발자들이 서로 공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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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검증도 거치고 그래서 이게 나름 경쟁력이 진짜 세요. 예를 들어 윈도우즈 조차 유닉스와 리눅스의 영역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맥OSX도 그 우리 맥북 막 감성 맥감성 우리 애플감성 그 감성이 있는 그런 운영체제 조차도 리눅스의 영역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거 뜯어고친 거거든. 우리 뭐 백트랙 이래가지고 뭐 해킹OS 해가지고 그런 OS 있죠. 다 리눅스 뜯어고쳤죠. 윈도우즈도 유닉스 영역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영역을 다 받았다. 제 얘기는. 아 진짜 하나하나 까보면 모르니까 지금 모든 걸 수제로 짜야 된다는 똥몽청이들이 있는 거지. 아무튼 제가 지금 나가야 돼서 뭐 정리를 하자면 그 알면 알수록 API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알고리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뭔가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하나를 극단적으로 선택을 해야 이게 맞다 라고 밀어붙이려는 이상한 사고가 있는데 저한테 꼭 물어보셨으니 저의 견해라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단은 알고리즘 문제풀이 대회는 조금 놔두세요. 공부 방향을 알려드릴게요. 알고리즘 문제풀이 는 일단은 현재는 놔두시고요. 그리고 대회에서 수상하지 않아도 현업에서 일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다만 그래도 공부는 놓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API 경험하는데 API를 경험하는 걸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걸로 어떻게 하지 이걸 이렇게 한번 활용해볼까 라는 좀 더 창의적인 방향으로 공부하시는 걸 많이 추천해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하시면서 여러 작품 만들어 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세요. 자료 구조는 뭐가 있지? 왜냐하면 만들다 보면 자료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수업을 했던 내용인데 충분히 만들어보고 자료 구조의 필요성을 보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교수가 처음부터 시켜서 자료 구조를 짜고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 과는 어떤 피부에 와닿는 게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뭐 알고리즘 대해서 수상하고 이래도 제가 약간 무시하는 게 뭐냐면 그 알고리즘 적인 거는 개발의 한 20% 30% 정도 되는 측면 그 정도 밖에 반영을 못 한다. 그러니까 내가 요리사인데 튀김은 기똥차게 잘해. 근데 밥을 맛있게 못 한다던지 한식 요리사는 밥도 잘해야 되고 튀김도 잘해야 되고 조림도 잘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전반적인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팀노바가 밸런스 밸런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밸런스라는 것 중에 코드적인 부분이 있으니 이것도 놓치면 안 되시고 다 놓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셨으니 제가 퀸님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프로세스를 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개발을 막 해보세요. 미술도 이렇게 공부해야 돼. 처음에 막 그려봐. 그냥 어린애들 보면 정말 창의적이거든요. 그림이. 막 그리고 그 다음에 기존의 화가들은 어떻게 했나 보는 거예요. 알고리즘 이라는 거 그리고 알고리즘 문제나 자료구조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하나하나 나올 때는 대학에서 아주 크게 연구된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쉬운 이지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대학에서 나오거든요. 카네기, 멜론, MIT, 스탬포드 이런 세계적인 대학교에서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생기는 걸 단순히 쓴다라는 측면으로 보는 것과 내가 만들어보니 이게 이래서 편하구나 라고 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식의 사고가 익숙해지면 굉장히 똑똑해질 수 있어요.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팀노바이들 다 엄청 잘하고 아웃풋 쩔죠? 다 이유가 있어요. 생각하는 사고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는 개발자를 만든다라는 생각보다는 생각을 깊게 하는 철학가를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기술이 기반된 철학가 그래서 내부에서 정말 요새 기특한게 어떤 친구들은 정말 요새 공학과 아트라는 주제로 많이 활발히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정말 한 명의 예술가가 탄생할 것 같은 정도로 예술을 전공한 친구가 여기서 코딩을 배우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 되게 멋있거든요. 저는 물론 걔는 개발 안 돼가지고 존나 고생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저는 그런 생각하는 사고가 있는 친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일도 도움 많이 돼요. 그리고 현업이 항상 알고리즘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얘기 이런 말 안 하겠는데 꼭 그렇지 않아서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떤 이런 알고리즘의 역사 또 아니면 이런 API 역사 그리고 전반적인 개발 한국 개발 역사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려도 참 좋겠네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은 엄청 많은데 참 지금도 나가야 되네요. 빨리 쉬고 나갔다. 늦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